제품의 판매 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위부터 1위까지 상품 순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짧은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상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7위 제품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어요. 6위 제품은 핫한 제품으로 입소문이 장난 아니게 정말 좋아요. 5위 제품은 상품평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에 상품평 후기를 꼭 참고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제품이랍니다. 3위부터는 정말 검증된 베스트 상품입니다.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상품 구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상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